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티비티스타TV 함께하는 기상계로의 첫번째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티비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왜 이티비님 욕먹는게 먼저 보이나요? 흐흐흫 아이고 지구님 안녕하세요 2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이티비스타TV니까요 네 흐흫 이렇게 이티비스타TV니까 첫게임을 하자마자 욕을 얻는거에요 킨드라요 네 버렸어요 아니 아니 버리고 뭐고를 떠나서 그냥 요즘에 테란전이 거의 없어 근데 오늘은 연속해서 테란전이 걸리네 예 예 예 해당님 영접을 내리시죠 버리고 자식으로 할게 없었어 그냥 아예 뭐 요즘 최근에 저그대 테란전을 한게 어제가 오랜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 예 예 해당님 예 해당님 예 예 예 예 워낙 싫어하는 맨이랑 자신도 없고 심지어 태태전이랑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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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내 친구를? 얼마 없는 내 친구 건들지마 상대방 욕 나오게 하기 미션 가능한가요? 흐흫 안 돼요 아 그런거 하면 안 돼요 시청자분들 인성 쓰레기라고 욕먹습니다 그런거는 안할게 옛날에 뭐였지? 시청자분들이 물음표를 치라고 한적 있었어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이상한 플레이를 할때마다 물음표를 쳐라 라고 해서 물음표를 쳤거든요 근데 욕먹었어 아니 니가 뭐가 잘났다고 상대방한테 대랄이냐 흐흫 그래서 네 그런거 상대방을 자극시키는거는 안하는게 좋을거야 이 앞마당을 먹는게 좋은맵이 아니긴한데 투팩으로 한번 가볼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2팩으로다가 벌처로 한번 찌르고 돌리아스로 찌르면서 멀티가족 하면서 운영을 들어가는 플레이도 되고 아니면 벌처 스피더 마인업을 찍어줘도 되거든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지구님 2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배들 한 마리당 천원이요? 아 2천원이요? 아 천원이요? 배틀 한 마리당 천원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틀 크루저를 뽑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이케아 제가 택퇴전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흐허허허허 그냥 최선은 다할게요 일단 내가 테란은 제일 못하잖아 예 아 옛날에 그 암테란이라고 불리던 시절로 좀 돌아간 것 같아요 요즘 테란 숙률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테란은 막 안하고 그러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거 사대망의 무슨 배제죠? 아 들어올 거예요 한해봐 마린까지 다 왔어요 이거 들어와요 아아 이거 이거 뒷둑기 들어올래요 이거 알겠습니다 좋은지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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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데랄이 부족합니다 아 다리 쪽이라 멀티를 먼저 하는게 낫나 투스타 있네 어디다 투스타 지는가 탱크 씨름으로 안됐거든요 탱크 씨름으로 안됐거든요 밤마다 없으면 분배하지 말자 탱크 씨름으로 안됐거든요 탱크 씨름으로 안됐거든요 밤마다 없으면 분배하지 말자 수진 완료 목표 확인 완료 아기엔 더 뽐뽀 아니 탱크 씨름으로 안됐거든요 말하나 봉투 수신 완료 공격 확인 완료 악전 준비 완료 악전 준비 완료 무선 교실 각 말하나 봉투 수신 완료 확인 완료 말씀하시죠 회장님이 준비 완료 자 이거는 하네아 투스타가 확실하거든요 백퍼센트에요 그쵸 백퍼센트 백퍼센트 투스타라면 우리가 굳이 무리할 필요가 굳이 여기서 그냥 자리 잡으면서 버티면 되지 상대방한테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말리니까 천천히 상대방 보면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플을 지어 체력 없는거 종이비행기 동신 개시 떳따 떳따 비행기 나라랄 나라랄 세력 없는거 나라랄 세력 없는거 동신 개시 목표 확인 완료 다 강조 세력 없는거 세력 Sans 세력 없는거 토face 세력 없는거 세력 넘계öst 세력oris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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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배틀에 좀 가기 위해서는 경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경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자, 센터 자기가키 싸움이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마당은 확실히 제가 빠르고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설명 잠깐 드리면 여기 앞마당 뒤쪽에 자리 잡으면은 때려져요. 앞마당에 때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 자리는 굉장히 주요한 자리다. 근데 만약에 굉장히 손해보고 나갔고요. 저 자리다. 어어어어어어! 아, 여기 있었구나. 아, 여기 있었구나. 목표 설정! 이동! 알겠습니다. 하고 끝! S12 준비 완료! 연세정해! 이제 방문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아군이 공개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마음료! 시작합니다. 神대 시작합니다. 심장하게 아이고 아이고 뭐야 부대가 풀렸어 자 이런식으로 이제 자리를 조금씩 확장을 좀 이어나가보고 수스타 수스타가 아니지 원래 있었나 좋은데 여기를 뺏으면 엄청 유려해질 것 같은데 안되려네 정통중 뭐랄까요 무슨 교실이 컷 이동 명령을 해주시죠 적고있습니다 거기서 부치기 때문에 맞추려 이따 문제없습니다 목표 설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이티 진영이기 때문에 바꿔둔 굉장히 주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굉장히 뺏기만 안되던데 무소범을 완성 말씀하시죠 목표 설정 문제없습니다 네 갑니다 호우 그 정도쯤이야 갖고있습니다 계획있으십니까 뭐랄까요 뭐랄까요 예 호우 그 정도쯤이야 엉덩이 성장 오 목표 설정 오 nis 어허 어허 아퍼 어허 하나씩 뽑을까? 하나씩? 뭐야 이거 여러마리씩은 좀 부담되니까 하하 정보 어허 정보 정보 하나씩 하나씩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왜 이렇게 비싸! 커맨드 하나 값이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영향을 내려놓으십시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전비 끝났습니다! 아부니 공격! 저길 이제 상현 신경을 써서 여길 이제 미... 여길 저를 별로 투자 안 했거든요. 오히려 옆쪽이 더 본대죠. 목표 위치는! 여기로 한 번 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내려가서 들여놓고 추가 멀티를 좀 하나만 더 바라봐서 추가 패스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 목표 위치는! 갑니다! 목표 달성! 문제없습니다! 나가는 거 아니야? 흐흫 아 일을 너무 빡세게 했나? 빼주자! 명령을 빼주자! 빼줘 빼주자! 아이고 팽팽해! 아이고 팽팽해! 어 이거 밀로 온다고? 명령을 내려놓죠! 예! 목표 설정! 어 이거 왔네 살려봐. 이거 빼줄 때가 아닌 것 같아. 명령을 내리시죠! 격고 있습니다! 배틀 크루즈! 가공 밀려! 역전하이시죠! 천원! 흐흐흐흫 처.. 천원! 스티비 준비 완료! 스티비 준비 완료! 스티비 공격받고 있습니다! 은지없습니다! 갑니다! 여기 잡히면 좀 큰일이거든요. 여긴 안 돼요. 여긴 안 돼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진 허용! 인정. 목표 설정! 네 갑니다! 스티비 준비 완료할까요? 갑니다! 말씀하시죠! 레장님! 레장님! 선비! 업그레이트! 조파수를 개방합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목표 설정! 잡고 있습니다! 사령관! 차량 차량 살고 있습니다! 위кра이, 항대가 욕할거 같다고요? 아니야. 이런걸로 욕안해요? 방금 티 안났어요? 그냥 쫄아서 도망가듯한 느낌이었잖아요. 목표 위치는 됐습니다 전기능으로 오면 잡으면 되고 사도 완료 저기도 뭐 뛰어놔야 될 것 같네 옆에 가려 천원 사도 위험해 가지네 왼쪽 위험해 사용해 사도 위험해 빠른 배틀 전환이라 이거 사실 못 이길걸요? 아마 지금 알아도? 내가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배쓸이잖아 배틀이 아니 명력을 내리시죠 명력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가스라도 목표 설정 동심 캐시 명력을 내리시죠 배틀크루즈 가동와이어 아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구속범을 완성 목표 설정 갑니다 목표 위치는 왓더 호호 호호 아 역시 테헤란전은 시간을 주면 안되나? 토스전이랑 좀 다른가? 어허 직이여 어? 어어 호호 오오 잠깐만요 feat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경력을 내리시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족 모르지 그래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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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텔크루즈 가동과애요 여기 너무 많이네 멈춰있던 것 같아 5개 5,000원 7,000원 4,000원 4,000,000원 5,000원 5,000원 아 이씨, 인구성이네 헉, 왓 언제나 레이스는 조심해야되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모든 승무원 보고들입니다 전청 수신 중 모든 승무원 보고들입니다 자신이 공개 받고 있습니다 전천적 가동과에요 독평이 막 지어도 되니까 레이스에 대한 방어를 이렇게 할게요 전청 수신 중 전청 수신 중 9,00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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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이요 가자 10,000원 소모하면서 뽑아도 되잖아요 싸우면서 배틀을 뽑겠어 가자 배틀 가자 배틀 가자 가자 만원 시 찡 찡 찡 찡 야마토 만원 쪼악 흐허허 빨리 죽여줘 죽여줘 나왔다 11,000원 쪼 에트럴 ierungs 8,000원 에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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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너무 잘 만들었네요 7,000원 ucha 레이스가 5,000원인데 아 잠깐만 스캔 안 뿌렸어 흐흐흐흐흐흐 안 돼어새 살려주세요 아 4천원 밖에 안넘어 자 11,000원, 12,000원, 13,000원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14,000원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영병을 내리시오 영병을 내리시오 영병을 내리시오 영병을 내리시오 영병을 내리시오 모든 승무원 오버들이니깐 15,000원 전송 수신 영병 수행 중 가자 15,000원 20,000원 가자 가자 오우 16,000원 전송 수신 중 맞춤나 2,000원 1,000원 이 전송 수신 명령을 행위해 사령 뭐하지 조파수를 개방합니다 조금방 명병 수행 출범 조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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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컨트롤! 백헌! 이야! 17, 18, 19,000원 지금 자리잡으러 필요가 없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문제없습니다! 목표 위치를! 1조 가자 위험 2만원 위로 올라가네? 아래쪽으로 2만원 주파수를 예방하니 모든 승무원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문제없습니다! 아 이거 뚫겠다고요? 에반데 2만원 2만1천원 2만2천원 2만2천원 아예 이거는 손쓸 수가 없어 엄청난 이득이죠 얼마했죠? 2만3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2만5천원 Me 이 방 날리자 얼마야? 25,000원? 25,000원 야마토포 한방으로 커맨드 날린 다음에 도망오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못 뚫을 것 같거든 뚫어도 안 질 것 같거든 여기를 요렇게 해서 야마토로 흐하하하 하하 야 안 깨졌어 야 아 서페이지 도망가 아원 켜지만 25,000원 2,000원 핵 한 방 쏜다고? 우선 기타 고기 2,000원 4,000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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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총 수신 중 여전 시전 항구 설정 과일 끝났죠 근데 에이스가 못 이겨 아이코 사냥지 코멘트 어디 갔나 했더니 연락 왔구나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전송 수신 중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모든 승무원 보고 드립니다 전송 수신 중 모든 승무원 보고 드립니다 느긋하게 갑시다 느긋하게 갑시다 초조 날까요? 돌리아 좀 커먼 명령 수행 중 항로 설정 완료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이만 얼마에요 여러분들 아이 기억이 안나네 항로 설정 완료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항로 설정 완료 야 나 좀 잡으러 와 다시 뽑을거야 호오웨어 호오웨어 어떤 명령arde 구호와 우울rition 추가武 sooner 산을 초반에 빌드가 내가 위에 있었죠 골리아스 뽑는 빌드였고 사네방은 레이스를 뽑는 빌드였고 그래서 서로간의 이 대결에서 제가 앞서 나갈 수 있었지 부하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